7 클로버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카드만 형은 되게 얘기를 잘 하시는데 하나만 중요해요 이 다이아몬드 2를 드릴 테니까 형이 손으로 이렇게 잘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하면 그게 나은 거거든요 스탑해줘 스탑 만약에 여기에 형이 지금 얘기한 클로버 7이 있으면 진짜 신기하겠죠? 네 근데 더 신기하려면 이렇게 쳤을 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들고 있는 카드가 클로버 7 클로버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더 했었습니다 한 말로 써야 한다면 누구 빼고 킹 가까이 넣으면 그러니까 그게 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강인을 넣고 누구를 빼야 되냐라고 한다면 정우영, 황인범, 이재성 뺄 사람이 없습니다 12명에서 뛴다는 말인데 허가만 된다면 12명에서 떴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워요 브라질이 존나 센데 12명에서 양보해 주지 여기에 쟁반을 넣으라고? 쟁반 안 들어가 바보 멍청아 들어가요 근데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는데 고무 쇠 돌려서 빼버리라고요? 이것만 돌리지 이것만요 고무만 빼지 말고 얘를 얘는 고정이 돼 있는 애잖아 가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 눈이 되게 이뻐졌다 뭐 했나? 소술했어 아니 코를 했어 코를 내가 코를 했어 둘 다 했어? 아 미안 미안 아니 너무 이뻐져서 칭찬하려고 얘기한 건데 진짜 했어? 전 써서 엄청 이뻐졌어 전 써서 이뻐졌어 전 써서 이뻐졌어 한 번 다시 해야 돼 귀여워 미치겠다 너 손 진짜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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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정도 할게 아니 회장님 아니 겨울이랑 외로우면 10만원 날 감사해요 어? 이걸 안 받네? 어? 왜 10만원 너무 감사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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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운 반가운다는데 누가 얼굴 폐고 간 거 아니오? 흐... 얼굴 아무도 안 폐서 바보 멍청아 고마워 곰 속에서 교통사고 난 거 같은데 원만한 합의했으면 좋겠어 교통사고 안 났어 하이하이유 부여 부여 잔고들한테 맞고 갔나요? 하하하하 부여 잔고들한테 내가 왜 맞아 미치 놈아 힘자랑 같은 거 안 시켰냐고요?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여진이한테 제수씨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 보통 5점 이러면 이제 뽀뽀 5번 해줘라 이렇게 하고서 자 제수씨는 남편을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100점이라고 하면 팔굽혀펴기 100개 해야 돼 이런 거를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팔굽혀펴기 못할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하고서 일어나라고 해야 되는데 5개를 못할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여진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혹시나 해서 그랬는데 너 팔굽혀펴기 몇 개 아냐 그러니까 X같은 거 시키지 말래 야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몇 개나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? 희질하는 거 두 개나 할 수 있대 아 그러니까 이 새끼 뭐라는 줄 알아? 아 차라리 현지가 이제 제수씨 이름이 현지예요 차라리 현지가 좀 더 할 거 같으니까 바꾸지 자기가 현지한테 뽀뽀를 하고 더 콜라는 준비해 뒀는가? 고생을 얻고 와야 돼 고생을 얻고 와야 돼 오 오 오 스테트 파이 스테트 오 베이비 띵니 화장실 오면 멈춰주네 주진 가게 체인점이면 가게 이름 알려줘 마르셔가지고 좀 멋있어 여진 아버지 보시면은 오늘 결혼식 하는데 여진 아버님이 축사를 준비했단 말이야 이렇게 덕담 덕담하러 올라가셨어 그래가지고 자 뭐 책을 읽어보니까 뭐 3000년의 시간을 1겹이라고 하더라 1겹이라고 하더라 근데 부부의 연을 맺으려면 8천겹을 쌓아야만 부부의 연이 된다더라 이런 내용이야 너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불교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면서 이제 뭐야 잘 살길 바라겠고 하는데 읽다가 아 안보여 이걸 너무 작게 인쇄해 오셔가지고 노안이 오셔서 자 8천겹이 부부의 연은 8천겹이라고 하더라 점점 멀어져 이렇게 그러더니 아 이게 안보여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그 영상 있을거야 아마 아 이게 안보여 그러고나서 이제 내가 막판에 행진하기 직전에 키스시키고 나서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여진이가 다 커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이거 하려고 자 5초동안 키스하겠습니다 하니깐 갑자기 아 바로 앞에서 난 바로 앞였거든 아버님이 야 병민아 하더니 뭐하는 5초여 이 새끼야 10초 시켜 아 아버님 10초여 10초 시킬까요 하니깐 아버님이 야 이 새끼야 오늘도 10일인데 인마 12월 10일이었어 결혼이 오늘 10일인데 10초 시켜야지 인마 아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어떤 한 그 어머님 무리하고는 대구 사투리 쓰시는 어머님 무리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무리하고는 거의 한 10분 동안 찍었어요 3명이서 어머니 3분 나 1명 해가지고 10분 동안 모든 경우일 수 있잖아 1명씩 찍고 1명씩 찍고 2 2 2 이렇게 해서 2 2 2 찍고 3 3이서도 찍고 거기에 또 손자들 있어 손자 1명 찍고 2명 찍고 얘 1명만 찍고 이런 식으로 10분 동안 찍었어 10분 동안 자 일단 밥을 줘야 되니까 주사기로 물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만들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쥐뿔 보이지도 않네 원래 조금만 먹는데 얘가 별로 안 먹어요 얘가 조금만 해가지고요 10일인데 시원하게 10일이 넣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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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따라하지마 미친 놈아 하하하하하하 따하 여기까지 쫙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앞머리 아이씨 아야 아 이거 아야 아야 앞머리 하나 날렸네 아이씨 아 몇 개 찝힌 거야 아이씨 아워 아퍼 나도 나중에 딸내미 낳고 싶다 저는 아들딸딸 그런 느낌 딸넷? 아 나 딸넷도 별로야 나의 아들 아들 하나 성별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근데 아들 넷 보단 나을 듯 아들 넷이랑 5인 큐 그건 또 나쁘지 않을지도 둘째야 용 안 챙기냐 아빠 차이 나는 내 같이 가던 그래 봐 본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